네, 오늘 1등 확정되어서 좋고 마지막 남은 한 경기도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오늘 경기 2세트 같은 경우 초반에 불리하기 시작했는데 불리한 와중에 잘 플레이해서 이겨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냥 1등 해서 진영 선택권도 있고 똑같은 지만 3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 그냥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정규 시즌 1위 딱히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플레이오프 때 경기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가끔 삐걱거릴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준수하고 경기력이 나빴다고 하면 이렇게 성적이 나오진 않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좋았던 것 같고요. 마지막에 초반에 좀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잘 운영으로 극복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아직 정규 시즌이 끝나지 않아서 계속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단계고 거기서 나오는 변수를 또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서 뭐 저도 딱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반부터 팀합은 조금 안 맞았지만 애초에 선수들 운영이나 챔프폭이나 다 넓고 잘하는 선수들이라서요. 그 시간을 맞추는 시간이 별로 길지 않았고 원래부터 잘하는 선수들이라서 피드백을 잘해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선수들이 잘해줬고 그걸 저희는 잘 보조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되게 기쁜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냥 선수들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감독, 코치님들도 열심히 하면서 잘 보조해주시니까 앞서 말씀했듯이 그래서 좀 거기다 운도 달라주니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오늘 알았는데 축하하고요. 그리고 단단하게 잘해주고 기인 선수 같은 경우는 항상 희생하는 말을 많이 해서요. 저는 밴픽적으나 플레이적으로나 내가 이거 해도 돼, 먼저 이거 나가도 돼 이런 말 많이 해줘서 되게 고마운 것 같고 성격도 좋고 저는 그래서 기인 선수랑 같이 하는 시간이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. 네, 일단 저도 1500킬 축하의 말을 간단하게 하고 이제 기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팀을 편하게 해주는 역할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저희가 상대하기 편한 팀을 고르겠지만 아직 돌아가서 정규 시전 끝나고 선수단하고 다 같이 회의해서 선수들 의견 많이 들어보고 아마 다수의 의견이 기운 쪽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. 그냥 솔직히 밴픽이 편한 팀인데 그래서 뭐랄까 딱히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그런데 마음속으로 조금 있는데 지금 밝히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오리아나를 승련된다 부족해서 안 한 건 절대 아니고 굳이 얘기하자면 굳이 오리아나를 하는 구도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그 뒤로 아지르도 밴다고 이러면서 오리아나 티어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서 지금은 오리아나 강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. 확실히 관중분들이 다시 있는 경기를 하니까 확실히 좀 더 재미있는 것 같고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시즌 한 경기 남았는데 이제 팀 모두 선수단과 같이 플레이오프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꼭 팬분들이 응원하는 기대치에 맞게 좋은 선정 낼 테니까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남은 정기 시즌 마무리 잘하고 플레이오프 때 좋은 경기력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